자 5분도 풀고 돌아갈게요. 목차코 옆으로 대가썬 자 반대 대가썬 자 위로 아래는 살짝만 눌러주세요. 천천히 돌려서 반대로 더 잘 넓히고 무릎 잡고 어깨 안으로 눌러줄게요. 반대 원단에 들어와서 아래로 오른발 잡고 좀 더 깊게 오른쪽으로 앉아서 왼쪽 발끝 당겨주시고 방향 틀어서 골반쯤 밀고 엉덩이 들어서 발끝 당겨주고 반대 왼쪽 발끝 당겨주세요. 왼쪽으로 앉아서 자 선체 들고 쭉쭉 이 아래 구간 잘 들려주고 원업부터 가요. 등 가슴 다 펴주고 배 집어넣고 어깨 위에 손 어깨 위에 손 발끝 살짝 이어놔서 천천히 뒤꿈치로 쭉 밀어내시는 거예요. 상체를 세우고 가슴 정면 고개를 떨구지 마시고 너무 털을 들지도 말고 그리고 뒷목 길게 목을 길게 호흡을 내쉴게요. 호흡을 내쉴게요. 호흡 일어나면서 발끝 방향만 살짝 바꿔서 정면 발끝 바깥쪽 앞으로 손 잡고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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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쭉쭉 올리세요. 발 나란히 양쪽 손 어깨 위로 꼬리뼈 양쪽 손 어깨 위로 꼬리뼈 허리 머리부터 머리 다시 머리부터 허리 아래쪽 척추 기립근에 자유를 들어가세요. 네 두 번째 손을 안고 아~~ 벗고 납작하게~~ 웜업이에요 자세히 바르게~~ 벨 두 번 넣으시고요 최대한 엉덩이랑 뒤로 쭉 밀어서 꼬리뼈 오리문댕이~~ 턱 당기세요 턱 들면 안되지 양손 밑으로 똑같이 등 바깥쪽 날개뼈 모으실게요 어깨가 쳐져있으면 안돼요 가슴 활짝 열고 호흡 엎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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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치기고 동그랗게 스쿼트 다리는 골변보다 넓게 발끝 살짝 열어주시고요 어깨 등 가슴 다 펴고 앞에 보세요 밀면서 하긴 나着 우유 4번 들어가요 이제는 점프 위로 뛰어 다리 살짝 풀고 얘가 뜰 때는 등 가슴이 동그랗게 말리시면 안 돼요 최대한 줄 다 핀 상태에서 그대로 체중을 눌러주셔야 해요 처음부터 배힘 4 3 2 1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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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꿈치 밀어내고 무릎이 올라왔을 때 걸리지 않게 그대로 쭉 미세요 2 2 다운 다운 업 업 후 어깨 피세요 어깨 정상 봐야지 끝까지 가야지 앞에 봐 밑에서 4번 4 4 2 1 업 상체가 꼬렁꼬렁 거리시면 안 돼요 딱 잡으세요 4 3 2 1 2 2 3 3 4 4 2 5 5 5 5 싱글 스쿼트 등 가슴 펴세요 끝까지 가세요 앉아 살살 풀고 호흡 고르고 다음 런지 오른발 앞에 런지는 앞으로 밀리지면 안돼요 뒷다리도 써서 아래로 싱글 허벅지 걸리면 안도죠 여기 걸리면 아니지 밀어서 허벅지 힘 knock 한 번만 더 이쁘게 허벅지 앞의 손 잡고 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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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서 허리에 손 살짝 숙이세요 밑에서 살짝 숙여서 앞다리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자극이 가셔야 돼요 누르세요 앞다리 허벅지 엉덩이 느낌 가져가주고 반대쪽 똑같이 체중이 앞으로 밀리지 않게 뒷다리도 구부려서 정중앙에서 움직이셔야 해요 싱글 거의 뒷다리를 많이 못 쓰시는 분들이 체중이 앞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뒷다리 구부려서 뒷꿈치 쭉 올려주고 앞으로 누르고 앞다리 동작 무릎이 있는 앞다리 누르세요 등이 꼬부러진 상태에서 숙이시는 게 아니라 등 가슴을 다 핀 상태에서 숙이셔야 돼요 끝까지 버텨 다리 살살 풀고 등 가슴 다 피고 꼬리뼈 오리궁댕이 배 납작하게 손 바닥이 다리를 타고 내려가요 꾹 눌러서 꼬리뼈가 아래쪽으로 말리면서 등 가슴만 피시면 안 돼요 꼬리뼈 오리궁댕이 다운 다운 업 업 후 끊어서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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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피고 배 씹어넣고 꼬리뼈 오리궁댕이 등 허리 다 피세요 짧게 허벅지 뒤로 너무 많이 당기면 살짝 구부리셔도 돼요 대신 등 가슴 허리까지는 최대한 쭉 바르게 정렬시켜 주시고 조금씩 고리뼈 오리궁댕이 짧게 밑에서 허리 아래쪽 집중하세요 페이스 워너 알지 허리 아래쪽 집중하세요 페이스 워너 알지 허리 아래쪽으로 올려주고 배 납작하게 등 가슴이 펴주셔야겠죠 얘가 라운드 되시면 안 되고 날개뼈 조여줘 자체 허리 아래쪽은 허리 아래쪽은 허리 허리 아래쪽은 허리 버티세요 내 허리가 허리 같지 않은 느낌이야 잡아! 배 집어넣어! 버텨! 다시 끼고 등 동그랗게 스트레칭 다음은 매트를 펼게요 푸시업 하시기가 너무 힘드시면 엉덩이 같이 안 내려가고 엉덩이 든 상태로 내려가셔도 상관없으시니까 차근차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세요 밑에서 하나 스탑 업 업 스탑 배 집어넣고 쭉 바닥을 밀어주고 손가락 끝에도 힘을 쭉 주세요 스탑 스탑 푸시업을 하실 땐 팔꿈치가 땅! 걸리지 않게 그대로 바닥을 쭉 밀어내서 가슴 근육과 어깨 주변 근육이 같이 사용되셔야 돼요 배 집어넣고 넓게 좁게 넓게 넓게 좁게 밑에서 업 업 자, 무릎 뛰고 앞으로 코 코 둘 셋 배 집어넣고 왼발부터 엉덩이 뒤로 엉덩이가 너무 업다운이 되지 않게 최대한 같은 위치에 스트레치해서 움직이는 것도 좋아요 너무 업다운만 되지 않게만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골반 고정해놓고 밑에서 스톱 푸시업 업 업 업 라이브를 대부분 자, 다시 억덩이 뒤로 스트레치 스트레치 허리 스트레치 이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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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릎 살짝 들어서 찍고 반대 하프 플랭크를 자주 잡으실게요 배의 힘 플랭크 자체가 너무 처음부터 힘드시면 엉덩이를 든 상태에서 무릎을 대고 이대로 버티시는 것도 상관없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시는 게 좋지 무리하시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령은 안 돼요 다리 안쪽 뒤로 빼서 이때도 골반이 뒤집어지지 않게 배라 엉덩이 다 힘주고 다리 내리고 플랭크 다리 안 올리고 자 무릎을 태우고 부풀힘 자 무릎 태우고 반대 발 골반 뒤집어지지 않아요. 어깨에 매달려지지 않게. 무릎 빼고. 하! 무릎 빼고. 앞뒤로. 무릎 빼고. 버티세요. 어깨. 팔 뒤. 등 바깥쪽까지 느끼셔야 돼. 무릎 힘. 배 납작하게. 양쪽을 내쉬고. 무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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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쉬고. 양쪽 골반 옆에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리 하나를 올리실거에요 골반 라인 맞춰서 다운 잘 들고 호 호 호 호 호 호 다시 잡고 납작하게 엉덩이 힘 그대로 다리 한쪽 올려주고 엉덩이만 다운 업 다운 허벅지에 힘 다리 쭉 펴세요 뒷근치로 밀어내 고프 힘 들고 있어 엉덩이가 움직이기 힘들면 위에서 버텨죠 다리에도 힘 엉덩이도 힘 가보세요 반대쪽 다리 들어주고 천천히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오실거에요 복부에 힘주고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게 잘 들고 엉덩이 들고 엉덩이 들고 훅 훅 훅 훅 자세히 정리 엉덩이 들고 납작하게 얘가 너무 들어 올려져서 목적으로 무게가 들어가시면 안돼요 최대한 가슴에 무게가 진심히 머무를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허벅지에 힘 무릎 딱 펴세요 엉덩이를 들고 하나 밀고 후 납작하게 배에 힘 다리 내려주고 위에서 짧게 복근 다리 그대로 쭉 펼게요. 양손 골반 높이 허리가 뜨지 않게 복부 힘으로 밀어내주고 허리 아래쪽이 바닥에 붙어졌을 거예요. 복부 힘 조절해서 천천히 내려가주고 옆으로 옆으로 와서 무릎 탑 건드려주고 다리 세워서 앞에서 상체 세워주고 천천히 밑으로 내려와서 버티고 천천히 내려가고 천천히 내려가고 아래 배를 계속 끌어 당기고 계셔야 돼요. 갈비뼈 뚫어주는 느낌으로 복부에도 꽉 힘주고 배를 밀어내지 마세요. 밀어내면 허리가 더 아프실 거예요. 천천히 내려가고 천천히 내려가고 천천히 내려가고 당기고 천천히 내려가고 천천히 내려가고 다시 내려가고 천천히 내려가고 앞에서 배내얼다가 아래 배내면 허리가 자아가 크게 이동ez 허리 쓰지 마세요 아랫배 집어넣고 배 힘으로 테이블 자세 손목이 안좋아서 주먹을 지고 천천히 내려놓고 팔짱 열고 배에 집어넣고 배가 바닥쪽으로 푹 꺼져있으시면 안돼요 흘러내리지 않게 배꼽 쏙 집어넣고 엉덩이가 소신 상태에서 띄워지지 않게 엉덩이 낮춰주고 엉덩이가 소신 상태에서 배 집어넣고 겨드랑이 뒤쪽도 힘 반대 똑같아요 꼬리뼈 말리지 않게 새우등이 되지 않게 오리웅덩이 만들고 내려와서 가슴 활짝 열어주고 후 팔이 뒤로 가시면 안돼요 그대로 내 어깨선 상에서 위로 올라올 수 있게 어깨선 라인으로 그대로 뛰고 끝까지 끝까지 다음은 뒤로 쭉 빼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